동대문 정보와 도서관이 드론으로 UCC 만들기를 운영합니다. 8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청소년이 대상입니다. 드론의 비행원리 이해, 영상제작, 팀빌딩 및 아이디어 스케치, 드론 조종기 조작법 및 안전교육, 팀별 영상 촬영실습 등 드론과 영상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.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